아 네반데? 다이아일에서 요번에 올라온 갓챌린저 올라온 애네? 아 존나보다 아 진짜 아 너무 심해요 저건 진짜 아 말해 줬잖아요 나이스 말해 줬다 제발 아 존나 빡치네 아 존나 빡치네 아 존나 빡치네 아 존나 빡치네 점수 잘먹겠습니다 정글은 저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튜브죠 703점 정판 버스 탔구요 딱다리부리박기 도브 오케 도브도 트롤이고 나이스 야 따구리 왜 금지어야? 다구리도 금지어네? 아니 딱 다구리도 안되고 딱 다구리도 안되고 딱 또 아구리로 했네요 그래서 아 씨발 아 강타인줄 왜 앞으로 나온거야 방금? 아니 세트님 근데 왜 이렇게 못해요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이것도 왜 미드를 왜 가는 거야 아 나 시발 다이브 당하는데 피했어요 당신? 아 나 피해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이히히히히히 아 세트 지린다 마가 나이스 잘 먹어 하하하하 나이스 잘 먹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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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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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데? 아니 왜 세트 안가 이 한마리도 못 맞췄어 다 죽여줬어 나이스 휠 썼어 공으로 빼주고 한 번 빼주고 이래까지 이래까지 여기까지 딱따거리 부리마 딱따거리 이거 씨발 뭐야 딱따거리 부리마가 딱따거리 부리마가 딱따거리 부리마기 딱따거리 부리마기 딱따거리 부리마기 딱따거리 부리마기 나이스 딱따거리 부리마기 잘 잡았고 여기서 아 기모티 딱따거리 부리마기 불이 존나 잘 박았고 딱따거리 부리마 딱따거리 와 타잔 씨발 지린다 컨트롤 존나 잘한다 와 미친놈이다 타잔 미친놈이다 타잔 존나 잘한다 이게 그레이브즈구나 딱따구리야 힐 있다 이러면 못들어올 것 같은데 왜 나 안잡아줘 얘들아 왜 안잡아 미친놈이 대단하다 저렴하네요 치즈 치즈 탁다구리 부리바퀴 탁다구리 부리바퀴 아하하하 아하하하 탁다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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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다구니 탁다구리 일로와 이 개떼기야 어 시발 근데 님들아 내 딱따구리 진짜 못하죠 질량 한번 보면 여러분들 진짜 기가 찰걸? 봐봐 한번 당연히 아칼리 그틸 중이야? 하하하하 딱따구리 들어와 딱따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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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짜 짜 하하하하 상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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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맛있다 하하하 하하하하 상현이 님들아 원딜차에 도구하러 갑시다 어 돌격하라 상현아 돌격하라 하하하하 도구하고 딱따구리 와 원딜차 인정해요 하하하하 아니 근데 저 아칼린 어떻게 챌린저 하냐 진짜 실력 하하하하 그지 그지 맞지 맞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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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딱따구리 얘 진짜 미친놈이라니까요 딜량 봐봐 16,000 하하하하 아니 이 사람 진짜 개못한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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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저성윤이냐 나 또두사미 누구한테 genuine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고 어이구 저기 그것인데 아이고 이거 지금 수찬이가 더 잘해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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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나왔어 슛 얘들아 뭐하고 있었어? 슛 텐가 어먹었어 재밌게 했어? 야 얘들아 집들이는데 언제 오냐? 벌레 컷? 오지마이 X말련더라 그냥 수구리 나이스 나이스 위조업 와 아이고 우리 또 노엘러 형님 정밀 완벽입니까 네 이분은 탱탱이같이 잘해 바보다 와 노엘러님 별풍선 300개 아이고 노엘러 형님 승리미션 300개 그 수구리 안녕하세요 와 근데 꿀땡팩 진짜 못한다 이거 이긴건데 아이고 노엘러 형님 승리미션 꿀탱탱 꿀탱탱 하하하하 제주는 쟤네 둘이 부리는데 승리미션 야 왜 아 근데 니네 집들이 선물 사올생각 없어? 아니 근데 내가 집들이 선물 솔직하게 해서 이게 원래 사람이 필요한걸 좋아 니 형 X말련라 니 형 개XX야 그거 정서에 좋다고 뭘 정서에 좋아 미친 이XX야 차라리 그냥 저 원식이야 저 담배 한보루를 사줘 건강을 위해서 안 사주는거지 내가 봤을 때 집들이 집들이 하자는게 저거 집들이 선물 사달라고 지라하는거네 이XX고 그래 그래 기브앤테이크야 약간 추석이나 명절 같은 느낌이야 용돈 주지 받고 주고 이 느낌이야 나도 집들한테 줄게 아니야 요즘 야야 요즘 LG 청소기 좋은거 있거든 그 이름 뭐였냐 코드제로 이거 사줘 이거 이거 제발 배추김치 손이 보내줄게 차원이 나는 무선청 이거 손이 안고자고 돼 배추김치 개XX 아 나 묵은지 아니면 안먹어 조심할까 잡소 야 책 보냈다 아 X같은세 얼만데 그래서 그게 120만원 시발년아 3만원짜리 춰보려고 120만원 추산하는데 이 비오신이한테 지나간 똥개가 지금 처방하는거 아 너도 이사하던가 아니 근데 책을 왜 주냐고 이거를 아 님들아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 이딴 책 보냈어요 도라인새끼 아닌가요 이거? 도라인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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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mdi